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I'm 시즌 13.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대전 지역 최고의 학식과 입담을 자랑하는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교수들의 수다, 교수다 시간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아쉽게도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재영 교수님이요. 개인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대신 김재영 교수님 못지않은 훌륭한 분 곧 섭외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정치 행정 측면에서 이야기해주신 분, 모건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권선빌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권선빌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정년퇴직하신 분이십니다.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전 교수. 강신철 바른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명예교수. 어제요. 어제. 명예교수 하지 않으셨어요? 안 하려고요. 안 하시려고요? 네. 교수 타이틀 아예. 제안도 못 받으셨어요?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강신철 앞으로 소장님이라고. 네. 그런데 교수다인데 지금 프로그램이. 뭐 교수는 교수죠. 네. 전직 교수시니까 교수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정년퇴직하셨어요. 소감 어떠세요? 아주 속 시원해요. 학교에 정떨어지는 게 많으셨었네. 타격에서 아예 교수 타이틀 띄고 민간인으로 한번 살고 싶어요. 네. 퇴직금 받으셨죠? 아직 안 주더라고요. 언제 줄지 모르겠는데. 받으실 거죠? 네.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연금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연금 외에도 퇴직금이 또 있어요. 1월. 네. 그런데 그거 아직 안 줬어요. 퇴직금 받으시면 나중에 한번 쏘시는 거죠. 네. 쏠게요. 그리고 제가 소개를 해봐. 바른경제연구소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 그래도 젊으시니까. 그렇죠? 60 청춘인데. 그렇죠. 이제 청춘 시작이죠. 네. 뭐 이후에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아. 뭐 이제 그 그동안에 기업 컨설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기업 컨설팅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민간 IT 인력 양성 사업. 학교가 빨리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술 변화는 빠른데 대응이 상당히 느려요. 그래서 학교를 학생들이 자꾸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밖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원은 아니고요. 일종의 IT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식으로. 미네르바 대학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에콜 42 이런 형태로 좀 고급 인력 양성. 단순 학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중에 프로젝트 리더나 분석가 PM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을 해보려고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도 이렇게 연계가 있으시니까. 지금 이미 제가 들어간 회사가 대학에 지역 대학에 링크 사업이나 에이스 사업 이런 데서 인력 양성 사업을 다 수주받아서 해요. 학교에서 그걸 잘 못 하더라고요. 위탁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위탁 교육한 사례가 많아서 강사진도 아주 고급 IT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인프라는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좋은 건데요. 같이 해요. 저하고 같이 해요. 먼저 털을 닦아 놓으시면 숟가락 얹는 걸로. 저는 이제 우리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사회 현장에 비영리라든가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로컬푸드 이렇게 지역기반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이게 민간이라기보다는 비영리에 가까운 이런 공공적인 성격이 좀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현장 중심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3학기째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 해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그 분야에 역량이 있는 강사분들이 일종의 멘토로 같이 결합해 주시고 지역에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일도 배우고 지역에 네트워크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학생들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교수들이 잘 못하는 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홍보나 마케팅 이게 너무 약해요. 그리고 그거는 교육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아예 홍보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서 웹에다가 또 SNS 이런 거를 총동원해가지고 홍보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학생 모집을 하면 10명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하면 막 200명, 300명이 모여요. 20명밖에 모집을 안 하는데 그 인력이 대개 왜 프로그램들이 제한이 있잖아요. 숫자가. 그럼 1인당 얼마씩도 지원금도 주고.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해도 사람을 못 구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하면 특이한 요즘 SNS를 이용한 마케팅 방법이 아주 주열해서 그런지 20대, 30대 일씩 해요. 빨리 그 노하우 좀 배워야 되겠는데요. 저도 노하우는 갖고 있지 않고 다만 그런 인프라가 있는 회사이니까 한번 이런 교육사업을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저도 좀 도움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사실 지역에서 이런 방송 콘텐츠, 누구나 방송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두 분이 빨리 잘 잡으셔서 저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실 지역 기반의 새로운 대학 모형이 필요한데 저는 이게 대학 모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기반. 어떤 이론적인 걸 배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계속 경험하면서 필요한 것 갖다가 쓰면 되지.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개론은 별 필요 없거든요. 그 정도로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오늘 지금 시작도 못했어요. 이게 더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이따가 자연스럽게 얘기 나올 수 있으면 나올 것 같고. 사실 이게 대학 개혁계 방향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럼 우리 다음번에 대학 개혁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대학을 다 죽어. 그리고 권선필 교수님은 얼마 전에 대전 MBC에서 방송됐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뒷모습만 나오면 진행했습니다. 되게 멋졌어요. 일단은 훨씬 젊어 보이셨고. 누가 꽂아줬어요? 방송국에서 한 것 같고요. 방송국에서 해가지고.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후보들 다 이렇게 직접 보신 거잖아요. 물론 두 분은 자가 경위 때문에 화상 연결을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느낌이나 혹시 뭐 뒷얘기 같은 거 좀 들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쭉 다들 한두 번씩 이렇게 뵌 적이 있는 분들인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화기애. 화기애애한 분위기더라고요. 분양실에서 좀 농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후반으로 가니까. 갑자기 뭐 몇 가지 이제 그 민감한 것들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싸해져가지고. 사진 찍고서 그냥 끝났어요. 화기애애의 살벌로 끝났다. 네. 그러면서도 한두 가지 좀 이렇게 눈에 띈 거는. 확실히 보이지 않는 규칙은 서로 만들어가더라고요. 원래 이 토론 규칙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발언시간 1분. 그다음에 답변할 때 30초 추가로 30초 더 쓸 수 있고 주도권 하시는 분이 짤랄 수 있고 이런 규칙이 있는데. 아무도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나누렸더니. 이게 적절하게 이렇게 맞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진행을 잘해서 그런지. 진행을 잘하셔서 그렇고. 진행 잘하셨어요. 그 캠프에 일하는 걸 보니까. 이제 토론이 있으면 그 토론 준비 기획팀이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거기서 어느 정도씩 이렇게 말을 그리고 대응하는 질문이 예상 질문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몇 분씩 이렇게 응답한다 이런 거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첫 토론회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포맷이 이제 몸에 익숙해진 거죠. 그 이제 방송 진행하기 전부터 계속 주문이 공정성 시비가 계속 오니까. 특정 후보한테만 몰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이낙연 이 두 후보한테 많이 몰렸죠 사실은. 처음에 그 앞부분에 정책 토론할 때도 그래서 일부러 이제 배분을 좀 했는데 잘 따라주시더라고요. 손을 든 거 보고서 제가 지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당하게 대략 균형 있게 좀 배분이 돼서 이게 경선이 끝나도 판이 깨지진 않겠구나 그런 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 정도는 서로 이제 지킬 건 지키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감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역민 입장에서 그 토론회를 보면서 후보들이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얼만큼 좀 이해도라든지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봤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속성 과외를 받은 티가 그래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보여서 살짝 그게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급하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재권이니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만들어준 거 그러니까 지역에 누가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결국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는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유가 됐구나. 그렇죠. 이건 살짝 아닌데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번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역색이 옅어질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특히 코로나 이후에 계층 문제나 겹차 문제가 확대되면서 세대 간 문제라든가 계층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지 지역 이슈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거의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거의 비슷해요. 네. 차별화가 안 되더라고. 두 분께서 좀 도와주세요. 권섭필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몇 번씩 보셨다고 했으니까 유력 후보들 한번 아는 것입니다에 출연할 수 있도록 다르지만 한번 놔주세요. 연락처 전화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럼 나중에 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이제 방송과 관련해서 방송국에서 계속 다 연락하고 사전에 제기하는 과정에 방송 팀들 실무자들 연락처 번호는 전부 다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대선 후보 의자를 출연하신 적은 있어요. 허경영. 허경영 씨가 그때 저희 방송에 두 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 그 정도도 하고요. 오늘은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년이죠. 두 분께서는 우선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갖고 있는 이미지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강신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흔히들 이제 뭐 MZ세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존에 이제 나이 든 분들하고는 전혀 이렇게 경험이나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기성세대가 됐잖아요. 한참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완전 기성세대가 이제 나이도 구분이 돼버렸는데 제가 젊었을 때도 나는 저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성향을 보면 우리 어릴 때도 저랬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노인네들은 우리를 이해 못했고 그때도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은 있었고 그런데 요즘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식, 공동체의식 이게 확실히 시박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땠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사회의식이나 공동체의식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직접 대화를 해보면 우리 때는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용감하게 자기 개인을 그렇게 내세우질 못했는데 요새는 당당하게 개인의 어떤 목표, 인생의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을 뭐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변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싫으면 싫다 이런 거 분명하게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걸 분명하게 선을 걷더라고요. 요즘 뭐 회식 같은 것도 저는 회식 싫어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가는 그런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 권산부 교수님 어떻게 오세요? 지금 이제 강시철 교수님이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게 전형적으로 꼰대 얘기는 죄송합니다만. 뭘 죄송해요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제일 사실은 항상 마음이 아파요. 수렁에 빠진 세대 뭐 이런 표현이 좋은 거가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특히 계층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벌써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청년 세대를 가장 대표하는 표현이 이생망하고 저는 금수저, 수저론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흑수저론은 이생에서는 흑수저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고 있고 금수저론은 내가 평생 금수저론을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완전히 갈라져버렸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게 이제 청년들의 전반적인 현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이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는 거예요. 다 쪼개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수렁에 빠진 세대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개인주의가 좋긴 한데 그러면 흑수저는 평생 흑수저고 금수저는 평생 금수저고 다이아몬드 수저는 평생 다이아몬드 수저로 그냥 각자 자기 삶을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생망이라는 말을 특히 흑수저 세대는 흑수저 집단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없으면 우울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위적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책임인가 일단은 기성세대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를 이렇게 만든 현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육할 때요. 너 아파트 몇 평 살아 흔히 우리 얘기하는 현실에서 많이 존재하잖아요. 또 혐오시설 들어온다고 하면 집값 떨어진다 아니면 학군 어떻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아무래도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육받은 교육받고 자라난 이 친구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계급농과 더불어서 더 그런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탄희 의원이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들 같이 20여 명이 근무를 했는데 두 명 빼놓고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울대 출신들은 전부 강남 특목고 출신 그러면서 거기선 자기들 법원 행정처 엘리트 판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똑같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평생 사법부를 컨트롤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이야기를 이제 이탄희 의원이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격차가 벌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기성세대 책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좁혀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청년 정책들이 어떤 그런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적선하듯이 시의적 입장에서 그런 것도 많아 보이거든요. 이게 실제 청년들의 고충을 얼만큼 담고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그냥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이렇게 지원했다 이런 거 있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대전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게 얼마 전 문 닫은 청년 구단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마디킬 같은 전통시장 안에 청년들 점포 이렇게 열어주고 지원금 주고 이런 사업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 가서 사진 찍고요. 광고 홍보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 문 닫았어요. 실패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거 실패할 줄 몰랐을까요? 공무원들. 대전의 경우에는 이제 두세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권수택 시장 계실 때 청년 정책을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서울 다음에 바로 이제 청년 정책을 주도했었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었던 시장의 리더십 발휘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냥 자기들이 편한 방식으로 결국 일을 한 거예요. 예산도 지금 주민 참여 예산 한다는 액수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실은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에서 푸시하고 이걸 컨트롤하는 어떤 정무적인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그냥 접근을 해서 예산 쓰기식 접근을 했던 게 현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마저도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장 당선되고서 이게 공약으로도 얘기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되기까지 준비부터 처음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직원이. 부서가 없으니까. 부서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결국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죠. 조례를 가지고 이제 청년 담당 부서를 만들었어요. 엘리트 공무원 불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국작급 대군이 청년 정책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예산을 짜야 되니까 사실은 한 해가 지나가야 되죠. 그렇죠. 항상 예산을 한 해가 다음이니까. 예산을 전에 만든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2년 차에 시작을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분이 나름대로 청년 정책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틀을 잡아놨는데 인사이동이 또 있잖아요. 그러는 과정이 이제 시장님도 재판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절차상이나 어떤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익대학교에서 재취업자 과정.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일단 나갔다가 실패해서 지금 이제 쉬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IT 교육이나 이런 걸 받아서 이제 취업하는 그런 양성 과정인데 그걸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저는 학교에서 제 전공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전환 시대의 상실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스펙도 쌓고. 그런데 막상 졸업을 해보니 일자리가 없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게 가면 좋다 그러고 선생님도 근로 가면 좋다 그러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면 넌 취업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다 스펙 준비하고 졸업을 해보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지. 그런 사회적인 환경을 만든 건 어른들인데 정작 거기에 대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얘들이 25명이 그 수업을 듣는데 그중에 IT를 전공하는 애는 두 명밖에 없고 나머지 23명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걔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는 열심히 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시킨 대로 했는데 왜 내가 부적응자가 돼버렸냐 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IT 교육을 받는 거가 되게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표현한 애들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틀을 만들어 놓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어 놓고 막상 그거를 따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책임 없이 또 새로운 교육 받아라. 그러니까 전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대전시든 어느 지자체에서 그렇게 청년 정책을 마련할 때 과연 그 당사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참여할 학생들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건가. 또 이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정진호 PD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시행했는데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게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말이죠. 그럼 청년들한테 과연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정으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도와주기보다는 시혜성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책의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건수 실적 따지고 예산을 얼마를 갖다가 투입하면 무슨 효과가 나올 거야. 그건 다 자기 생각이지 학생들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정책 실패의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컨설팅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생들이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보다 이런 걸 진행했다라는 실적 말씀하신 그다음에 그거 하는 업체들 수익이 더 사실은 집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본적으로 지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농업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일을 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일을 하라고. 그런데 실제 제가 만난 청년들 중에는 나 시골 가서 일주일에 이틀만 일해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 15만 원, 20만 원 받거든요. 비닐하우스 같은 데 일하도. 그러면 이틀 나면 30만 원인데 시골에서는 집 있고 먹을 것만 해결되면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씩만 아니면 한 달에 4일 정도만 일해도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왜 일을 하라고 하냐고. 이게 이제 청년들의 생각 중에는 그런 생각까지 이미 하고 있고 어차피 내가 평생 일해야 무슨 부자가 될 것도 아니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면 그냥 여름에 한철 한 달만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1년을 살 수도 있는데 그거 버린 거 가지고 왜 일을 하라고 하냐. 그럼 우리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죽으라고 일하고 정규직에 들어가서 그렇게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야근까지 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 너 잘 살 거야.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하고. 청년 정책들 우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정책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실제 청년들의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 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괴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거 혹시 아시죠. 두 분도 대전시에서 청년들이나 1인 가구 아니면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주거 안정에 좀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다가온이라는 대전 드림타운 다가온이라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대전에 몇 군데 구함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산내 쪽이라든지 대덕구 쪽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포스트를 정해놓고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게 2024년에 입주가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 얼마 전에 모델하우스를 열었거든요. 대전 중앙로 역에 보면 대전 테크노파크 삼성생명건물 거기 2층에다가 모델하우스를 정말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운영시간이 모델하우스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주말 공휴일은 운영을 안 해요. 전형적인 공무원식.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 그러면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못 가보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건물 소유지인 대전 테크노파크가 건물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그때 문을 닫아야 돼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완전히 행정 편의적이 편의적이적인 사고방식이지.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했을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대전시에서 야심차게 진행하는 사업이 대전시 산하 기관의 건물 운영 지침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 말이 되냐 이게 우선은. 그리고 또 거기 그 건물에 NGO 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긴 저녁 9시까지 행사들 해요. 그리고 주말에도 행사해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카메라, KBS 대사랑 카메라 들고 갔죠. 제가 이렇게. 전화 왔어요. 평일 9시까지는 여는 방향으로 좀 바꿔보겠다라고 연락은 왔는데 이게 문자라는 거죠. 전혀 청년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오는 사람이 너무 없다. 이게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써도 홍보, 지상파 광고에도 방문은 안 한다. 청년들이. 오히려 그렇게 또 핑계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 정책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경우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 청년 몇 명이 대상이 될까. 가구 수 다 해봐야. 얼마 안 돼요. 몇백 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전에 청년이 몇 명인데요. 인구의 15%만 자고도 30만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앞에 처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정책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될까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정말 손톱 끝 때만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분들이 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게 1인 가구는 월세 9만 원 정도고 신혼부부는 월세 25만 원 수준인데 주변 시세보다 엄청 싸고 좋지 않냐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보증금이 1인 가구는 2천이에요. 그리고 신혼부부는 6천 정도거든요. 싼 거 아닙니다. LH에서 제공하는 공공인대주택과 큰 차이도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대전의 청년자 주거 걱정은 고민은 덜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광은 팔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한쪽에서는 실제 수혜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광파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벤트성으로 홍보로 이걸 커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앞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강 교수님도 열심히 지지하고 계신 기본소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최저 청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최저 수준을 보장을 해주는 거를 보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먼저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소득이 낮은 데라도 보편적으로 그냥 보장을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개별적인 문제는 지역 특성이나 개별적인 특성에서 맞춰서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많은 부분 현재 관료사회가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줄 수가 있잖아요. 이걸 안 놓는 거예요. 기재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자기네들 일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없으면 자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쪼개서 나 이 일한다고 하고 그거 가지고 광파하는 식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너무 많은 부분에 이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낭비성 다른 쪽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과가 축적이 안 돼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두 애는 결혼을 했지만 지금 막내는 아직 결혼해야 되는데 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게 청년 정책, 이게 출산 장려 정책, 무슨 수당을 준다. 이런 건 사실을 다 광파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집 마련은 아예 포기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라든가 그 아이의 미래를 걱정해 한다면 낳는 게 되게 무책임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출산금, 장려금 얼마, 무슨 휴가를 얼마, 미칠을 더 준다. 이런 식으로 다 무슨 생색내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전혀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쓰는 돈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엄청나죠. 그 예산을 쓰는데도 효과가 없는 거를 뻔히 경험을 했으면서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집 마련,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심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갔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비. 그러니까 이게 더구나 맞벌이를 요새는 안 하고는 또 결혼도 안 된다네요. 결혼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혼 조건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면서 출산을 한다는 게 상당히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아이들 양육비를 조금 더 수당 얼마 준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근본적으로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그런 정책들이 예산도 그런 쪽으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정책을 누가 가지고 있어서 그게 자기 일자리가 돼서 그걸 안 넣으려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실적 쌓기 횟수, 혜택, 누구 몇 명 줬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통계 잡아가지고 그 다음 해 또 예산 늘리고 그러니까 효과 없다는 걸 자기네들도 뻔히 다 알면서 왜 그걸 반복하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바꿔서 자꾸 뭔가 새로 지어가지고 지으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거보다는 비어있는 곳들 장기 임대를 하는 거죠. 대전시라든지 지자체에서. 그럼 그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자 비용만 내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걸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보다 많은 주택을 만들어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주택 약자들에게 제공해주는 방식을 취하면 몇 백억씩 돈 들여가지고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더 넓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어요. 본질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이나 신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수많은 정책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라고 하는 걸 확신이 안 쓰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딱 필요한 때가 있는 거고 항상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딱 맞춰서 정책이 있으면 그게 안 맞아. 내가 그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결국은 예를 들면 기본주택이라든가 청년 기본소득인가 이런 형태로 해서 적어도 내가 5년, 10년, 20년, 40될 때까지는 이게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걸 확신을 하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고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게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는 직장을 젊은 사람들이 갔든 안 갔든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집 사는 나이가 있잖아요. 부자 이런 거 말고 옛날에 뭐다. 월급 모아서 집 사는 나이가 보통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살 때 42살에 처음 아파트 샀거든요. 예를 들어서 42살에 내가 확실히 아파트를 내가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플랜이 서면 그러면 믿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한 평수 예를 들어서 24평이든 30평이든 최소 기준 같은 거 최소 기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의 건축 면적이 그런 평형을 정해놓고 그거를 만약에 이제 신청을 하고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다가 몇 살 때부터든 거기다가 계속 장기적으로다가 20년이든 30년이든 아니면 평생을 붙더라도 거기에 자기가 분할금을 납부한다면 질판알을 장만해준다. 살 수 있는 이런 식의 그 장기 플랜을 제시해주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낙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얘기가 너무 퍼졌고요. 우리 지금 대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대전 시장이 할 수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적어도 근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징성 어떤 그 지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 방향으로 가볼 수 있는데 대전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잘 안 보이고 그냥 광파하는 모습만 많이 보인다는 거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해드리면요. 두 분 그거 혹시 아세요? 대전 청년 희망 통장이라는 사업을 하거든요. 이게 청년들이 월 15만 원씩 3년을 모으면 540만 원을 모으거든요. 그럼 대전시가 540만 원을 보태가지고 천만 원 넘는 목돈을 마련해준다. 이런 사업이에요. 되게 좋죠? 듣기에는 좋은데.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요. 월 164만 원 이하를 벌어야 되고요. 급여소득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면서 월소득은 164만 원. 그럼 최저임금도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도 지원할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거 대전만 하는 게 아닙니다. 8개 지자체가 하는데 어떤 데는 2개만 내면 되거든요. 서류를 대전 11개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두 가지 다른 측면인데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꼬리 달린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조건이 다 적혀있는 거죠.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지침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잘 까돌아요. 그런데 그 부분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양한 중앙정부 사업들을 스스로 좀 고민을 해서 패키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잘 묶어서 우리 지역 청년들에 맞춰서 이거를 패키지를 만들어서 여기 실정에 맞게 실정에 맞게 이거를 고민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전은 근데 아니 청년 청년 취업 희망 카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취업 준비생들한테 지자체 장이나 그거를 책임 맡은 실권자 그런 사람들의 의지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의지 문제라기보다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이거 얼마 전에 취재했다고 했잖아요. KBS 시사대사람에서 청년 취업 희망 카드도 취준생들한테 월 30만 원씩 6개월 50만 원씩 6개월 300만 원 최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 돈 먼저 쓰고 나중에 증빙을 해요. 증빙이 되게 어렵고 돈 없으면 하지 못하고 또 주 30시간 일하면 알바라 할지라도 해당이 안 돼요. 내가 편의점에서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일하잖아요. 그럼 나는 취준생이 아니라 이미 취업을 한 사람으로 통계가 잡혀가지고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러 제가 대전시 청년정책과에 갔어요. 갔는데 청년정책과에서 며칠 전에 KBS 뉴스에서 희망통장을 보도했는데 왜 또 왔냐고 화를 내면서 시리즈로 할 일 있냐 뭐 하냐 우리는 답변 안 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게 현 주소예요. 말이 안 나오네 그렇죠. 저도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어이가 없네 한마디로 담당 팀장께서 그렇게 정색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디를 짤러내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뭐 이렇게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재난지원금 나눠주는 문제 이런 거를 결정할 때 항상 그러니까 실권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이게 마치 지돈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공무원도 이게 당연히 시민이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건데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데 왜 간나라 배나라 참견을 하느냐 이런 태도잖아요. 지금 그 공무원이 보인 태도가 그게 나는 이게 진짜 공무원 교육부터 다시 시키지 않으면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단체장의 리더십도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리 단체장은 좋은 얘기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그 실무하는 공무원들한테까지 얼마큼 전달되느냐 효과적으로 그 리더십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전시의 공직사회가 아까 뭐 사례들었던 그 공무원은 아마 그 보도 나가고 나서 엄청 시달렸나 보죠. 그래서 감정이 격화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공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시의 공직사회 수준이 전반적으로 좀 한 번은 경종을 울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동시에. 한 번 갖고는 안 될 거군요. 아주 지속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청년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전시에서 조직해서 대청넷이라든지 또 새로운 거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재단법인 형태로 하려다 안 돼서 센터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목소리가 잘 안 담겨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단체들은 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정치 조직화 돼가지고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그런 조직으로 활용된다든지 이런 비판들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 얘기 나오면 나는 권선필 교수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민간단체 추마하세요? 아니. 민간단체, 시민단체 이런 분들의 마인드 교육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알아야 자기 권리를 찾고 요구를 할 텐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그냥 입시 중심, 취업 중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마땅히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시 감독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이 이게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시민단체나 이런 청년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찾을 권리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100% 공감하고요. 지난 계속 그런 사실 그런 활동을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적극적 시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적극적 시민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적극적 시민은 단순히 문제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배우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어떤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볼 때 그리고 부닥쳐봐야 경험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부닥쳐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들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시민사회 운동 새로운 변혁 운동은 여기에 초점이 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분위기를 일단 문제점을 계속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걸 넘어서려면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던 70년대, 80년대 운동 방식이랑도 다르고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했던 것과 또 다른 새로운 모드 새로운 형태의 변혁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식이 말씀드렸던 적극적 시민을 만드는 것 그런데 그 적극적 시민을 만드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그 문제를 본인이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이 방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적극성을 띄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이 벼슬이냐 아마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공감을 하지만 그게 마치 벼슬이냐 그리고 또 그게 일부의 청년들에 의해서 좌지우시되는 그런 모습에 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청년들이 자기 몫을 낼 수 있는 그런 판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좀 듭니다. 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보탠다면 그러니까 사회 교육도 필요하지만 초등학교부터 독일 뭐 이런 데서 막 어린애들이 사회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막 어린애들이 나서가지고 지민운동 벌리고 하는 거 보면 우리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런 자기의 권리를 찾는 사회성 이런 거를 키우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감선거를 한다거나 할 때도 사실 교육 방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율학습이나 아니면 활동, 학교에서 활동 이런 것들을 교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교육감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학교 자체. 그런 사회성 교육을 시키는 게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내년에 한번 저희가 그러면 그 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 샘플 집단해갖고 모의교육감 선거 한번 해볼까요? 투표 한번 해보라고? 우리 모의 대상, 미성년자 형대도 했듯이? 실제 그 부분도 몇 번 저희가 학생들 참여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해보면서 지금은 조금 저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슈를 제한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투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후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 거를 스스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스스로 그런 걸 만들어서 공개만 해놓으면 정치인들이 다 끌려와요. 내가 이거 하겠다. 그게 저는 적극적 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거고. 나는 이게 힘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수가 원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정리해내는 것만 하면 정리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거. 표출만 하면 정치인들이 다 오거든요. 바로 그걸 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단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쉽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면 계속 우리가 할 일이 자꾸 늘어나요. 두 교수님께서 과제를 스스로 만드셨으니까 좀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 주말 전에 제가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간단한 가이드북이나 매뉴얼 같은 걸 해서 해보실 수 사연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교수들의 수다 시간에는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전 교수님과 그 다음에 모건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권선배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대전의 대표 진보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과 대전의 대표 보수 정치인이라고 주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 전 위원장과 함께하는 최악의 만찬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소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감사합니다.